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영수회담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들며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만났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그동안 야권 진영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재명과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초반부는 잠깐은 화기애애한 듯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작심을 하고 모두 발언을 시작을 하자 바로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과 윤 대통령은 초반에 잠깐 화기애애하게 인사를 하고 모두 발언이 시작되자 이재명은 작심이라도 한 듯이 A4 용지를 무려 10장 분량을 준비해온 것을 꺼내들어가지고 20분 가까이 대통령을 앉혀놓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야권 진영에서 그동안 요구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은 이번 회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번 회담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정말로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오해 없이 들어달라며 사실상 국정 운영 관련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정 모든 영역에서 위기인 것을 강조했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서 중징계가 잇따르고 있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시각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보다도 훨씬 더 튼튼해졌으며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맨날 폭망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수출이라든가 경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문재인 정부의 수치를 보면 저 따위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은 제대로 된 팩트체크라든가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부터 대파 문제와 같이 굉장히 작은 부분을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확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이 망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을 해왔는데 저짓거리를 대통령실에 가서도 반복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저 외국의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기관에서 또는 복수의 연구기관에서 저러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군데에서 리서치해가지고 저러한 의견을 보인 것인데 저거를 또 일반화해서 마치 외신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의 독재가 후퇴하고 있다는 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해석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독재는 민주당이 독재지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재명에 관련된 다른 얘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전부 다 수박 취급을 해가지고 조리돌림을 하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들을 노골적으로 다 찍어냈으며 이번에 민주당이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으니까 아예 출마 자체를 포기해가지고 이재명은 당대표 연임에 추대가 되고 있고 이재명의 측근인 박찬대는 원내대표의 단독으로 출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현실인데 누가 누구에게 독재 드립을 치고 있는 것인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서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필요하면 추경안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입법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요구는 그동안 몇 번이나 언급이 되었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국정기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중간에 조율할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협조하겠다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이거는 뭐 전형적인 숟가락 올리기죠. 현재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에 무리수를 둘면서까지 이번 정권이 총대를 메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현 정권이 피를 흘릴 만큼 다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타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조해 줄 테니까 이거를 마무리 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정권에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지네들은 마지막에다가 숟가락만 올리겠다는 얘기인 것이며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반발이 심하고 표가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접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영수회담에서 자신들이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만일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관련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면은 이거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공동의 성과라는 식으로 지금 미리 숟가락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게 정치적인 스킬이라면은 스킬이겠지만은 보고있기에 진짜 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요구했고 과도한 거부권 행사라든가 시행령 정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요구했으며 이태원 참사라든가 해병대 최상명 특검법 등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야말로 대선 불복을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이며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으면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 정권이 국정운영을 할 때 이 정도로까지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나라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권을 하자마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령 정치라든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바지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이며 저딴 걸 받아들이는 게 협치라면은 이런 협치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은 김건 여사를 비롯해가지고 윤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 역시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인 것이고 또 이재명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논란이라든가 또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나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저딴 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특히나 대일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 협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중국을 향해서 쇄쇄거리는 인간이 저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얘기라고 생각이 되며 이재명이 영수회담에서 떠들었던 저 수많은 얘기들은 사실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고 대통령실 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딸들이 요구하는 걸 가져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읽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의 모두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라고 밝혔으며 의료개혁은 협력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사실 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고 사실상 오늘 영수회담은 이재명과 윤 대통령이 얼굴 도장을 찍은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오늘 영수회담은 앞으로의 전국에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영수회담에서 뭔가 대단한 합의라든가 성과를 보였던 적은 거의 없으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패배 후에 국민들이 야당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여기에 응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보스 진영의 지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굉장히 굴욕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늘 이후로 이따위 만남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